어 몇 시에 도착이야 이게 20분? 20분 정도 가는데 어 뭐야 우리 1시간 자고 왔는데 너무 빨리 나왔잖아 이러면 국경가서 오이 먹고 와도 돼 이정도 시간 나오네 맞죠? 왜 자꾸 세워지기만 해 이거를 그렇지 아 이런 서서 가겠어 이러다가 왜 세워지기만 하냐 이거? 가만 있어봐 아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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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접어버려 뭐하는 거야 접어버리고 있어 아 됐다 됐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아 진짜 폴더 될 뻔했네 접힐 뻔했어 이런거 찍지 말라고 아 이게 돌리냐 참고 밀드가 이거 폴더를 지껴 놓으니까 이 벨트가 땡겨졌어 아아 정말 왜그래 오늘 스타트가 불안하게 자꾸 형이 그랬잖아 대한민국 축구가 오뚝 살겁니다 오뚝 4강으로 첨벙 첨벙 이렇게 해야지 안착 안착 자 지금 시각이 5시 5시 죽음 시간으로 5시입니다 저기 시계 앞에 다 있는데 무슨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는 6시가 넘어가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지금 차를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니 뭐 집에 시계가 없어 배려를 해 드려야지 시청자분들께 5시쯤은 다 나오는 시계인데 지금 저 친구들이 지금 몇 시에 이동하나 지금 몇 시 상황인가 네 뻥 뚫려 있어요 일단은 지금 어 내비상으로는 내비상으로는 지금 지금 어 몇 시에 도착이야 이게 20분? 20분정도 가는데? 어 뭐야 우리 1시간 약 봤는데 너무 빨리 나왔잖아 이러면 국경가서 오리 먹고 와도 돼 이 정도 시간 나오면 미리미리 가 있어야죠 화난다가 중국어로 뭡니까 화난다 화난다야? 성취 성취라 성취라 성난다 성취라 성질라 성질라네 진짜 그게 성질라인가 보다 그럼 성질라 빨리하면 성질라 오늘 성질라 많이 성질라 심판 때문에 성질라면 오늘 뛰어 내내가 심판 때문에 성질라 아 오늘 진짜 이상한 변수가 생기면 속상해지는데 이겨도 출혈이 심하면 안 돼 부상선수 나오거나 그러면 퇴장 나오고 경고 나오고 성질라 자 이제 끊어 읍 material 흐흫흑 성질라니까 흐흫흐흫 흑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